아 아나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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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스트캐슬 이어서 저번에 엔딩을 봤죠 그리고 5업을 더했습니다 하드랭이더로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아 노말랭이더로 할까 합니다 엔딩을 보죠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구요 데미지가 두 배고 경직이 거의 안들어가고 속도도 빨라서 공석이랑 이석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런거로 난이도를 노멀로 가겠습니다 나이트메어 노멀이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은 나이트메어 이게 노멀입니다 노멀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녀석이랑 이녀석이 주는거를 두배로 올렸어요 레벨이 이업이 되서 그 외에는 이동속도를 찍었습니다 방어력 깨보거니 좋은거 좀 주지 아이 데미지같은거 주지 도전가지를 달성했어 뭐 이거 영구지속이야? 어? 설마? 왜 이렇게 안풀리냐? 아니군요 아 나는 역시 체력 그런게 좋은데 제대로 하자 한번에 깨겠습니다 상어도 한번 만났는데 너무 세더라구요 상어가 상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아직까지 감이 안오면 지느러미 때리는거 맞는거 같은데 그래도 너무 틈이 적어 이속도 빠르고 특히 이제 나이도가 올라가면은 적들 이속이 너무 빨라져서 특히 동령있잖아요 동령도 너무 위험 나 이거 니게말래 잠깐만 니게말래 어 어 이거 이러면은 플러스 마이 제로잖아 자 그리고 어 창든 녀석도 만났습니다 새로 해골 해골 기사라고 해야되나? 창을 막 돌리는 녀석이 있더라구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말구요 야 나 다시 시켜줘 너무 템이 안나왔어 아 그냥 꺼져버렸대? 오늘은 일단 엔딩 보고 어 지금 폴아웃4밖에 한게 없거든요 아 지금 밤 10시인데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나는 사실 이거 가볍게 엔딩 본 다음에 다크소울 연습할라 그랬거든요 근데 시방 그러했는데 나이트메어에서 고통을 많이 받아서 이번엔 데미지로 주자 데미지가 되건 방어력이 됐건 너무 아파 일반 난이도라면 한 번에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는 너무 심했어 나 이거 레벨업도 시켜놨는데 이득을 못 받잖아 그 해골기사는 약간 이제 창으로 좀 힘들더라구요 상호도 그렇고 어려운 레벨이 많아 회복이지 아 데미지 1올랐네 아이씨 정보 좀 주자 체력 10올랐으니까 봐주겠네 체력 오른거 맞나? 뭔가 체력이 되게 낮은거 같은데 나? 146인데? 원래 이랬나? 좋아 그래도 지겹다 지겨워 나이트메어에서 하도 봤더니 나이트메어는 다음에 한 번 깨서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했네 시간 간거 보면 한 두시간 했네 아 두시간 까지 안했고 한시간 좀 넘게 했나보다 방어력도 그렇고 특히 이속이 좀 몰라나 이속이 풀이 돼야지 아이템이랑 해서 좀 다른 공격을 좀 대응을 할 것 같네 공룡이한테 그거 밀려버려서 말이야 속도 5 그래 이런거 있고 어둠야긴 이타우 콤보 좋아 3원 좋아 3원 좋아 그렇지 오오 전기 좋아 이거는 차지샷이었나? 차지 안되는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아아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어 이 게임에서 아 너무 끔찍했어 라면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 너무 게임이 길어서 적들 센 것도 센 거지만 맵도 뭔가 좀 넓은 거 같더라구요 체감상인가? 강해져서 저기? 어 새 창이다 무슨 그들이냐? 오오 찌르기 지르기 지르기 좋아 오오 총 칼날린 총 아 됐어 필요없어 샷건이랑 같은 데미지만 샷건이 훨씬 약하죠 속도가 느리니까 무기가 잘나온다 옷도 하나 나왔는데 태물이 좋은데 이번판이 될판인가 본데 그렇지 안깨면은 섭하지 그렇지 안깨면 섭하지 좋아 카살 그냥 나이트메어 한 거까지 찍을 거 그랬나? 아니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욕을 좀 했거든요 슬라임킹도 너무 셌고 얘만 약했어 얘는 너는 나이도 높아져도 약하더라 착하더라 참 아이차 아이차 이거 위험하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아이차아이차아이차 아 이건 활로 찌르는구나 웃기네 네 좋아요 깔끔 나이트메어에서 볼 수 있는 보스들이라던가 다음 기회 해보죠 아이차 근데 나이트메어에서만 나오지 않고 여기서 다 나오지 않을까 얘가 원래 나오는 건데 못 본 거겠지 아아 사과는 넘치는구나 항상 넘쳤던 거 같다 방어력 8 아 속도 아 됐다 방어력으로 가자 다음 맵은 좀 많이 맞을 것 같으니까 무기랑 방어구까지 깔끔하게 다 바뀌었어요 스펙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왔죠 물론 기본 스펙이 별로 안 올라왔지만 첫 판이 진짜 좋았어 진짜 많이 올려줬었는데 데미지도 그렇고 저거 뭔 능력이길래 저렇게 나와있는거지? 찌르기? 되게 약해 보이는데? 찌러보자 아 아 야 쿨쿨쿨 지팡이가 제일 약하더라구요 해보니까 나이트메어는 지팡이가 경직에 안들어가서 개꽃총받았었는데 이거 안 터지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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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나오는구나 되게 신박하다 돈이 나와 돈이 아 이거 너무 애매한대네 볼렘은 세다 그냥 기본적으로 불편하네 묘한 경식도 있고 말이야 2원 근데 이거 한 대 맞으면은 사실상 손해인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아우 너무 안단다 야 20대의 데미지가 20대 초반이니까 더 안다는 것 같아 어째 돈 좋다 야 돈 맛은 봐야겠다 야 야 이거 괜찮은데? 오브젝트에도 돌아가냐? 오브젝트는 안되는군요 몬스터만 되겠지 오브젝트 되면 너무 사기지 아 너무 위치 난해하다 와우 잠깐만 잠깐만 이 조합은 좀 위험한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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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활로 보기가 좀 힘드네 사거리가 긴데 길이 좁네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뭔지 이거를 찍고 싶어 돈 은근히 많이 든다 이거 훨씬 괜찮은데 그리고 저거 뭐냐 저거 밑에 있는거 처음 보면 되나 저거 어 기분 나빠 촉 좋아요 아 묶는건줄 알고 생맹인가 아 도전까지 달성 바나나가 좀 남는구나 포션도 하나 먹어야겠어 이것도 먹고 이게 레이저 빔이었나? 아니네 오우 예스 돈 좋아 돈 좋아 있어도 있어도 좋은게 돈이지 망했다 그렇지 콕 돈과 함께 사라지다 너무 욕신냈어 아아 너무 욕심냈어 너무 욕심냈어 너무 욕심냈어 그만 때려 맞으면 풀린다던가 그런거 없는거냐 열심히 피했어야 됐네 와 이거 점프 욕심냈어 욕심냈어 와 이거 점프 개웃기네 아우 좀 위험하다 아 투척무기에 전기가 묻는 그런 기술인가? 투척무기만 전기가 묻냐 여긴 안 묻어있는데 괜찮네 은근히 사용처는 제쳐두고 백원이나 남았군요 돈을 쓸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 설설 이제 아 진짜 야 풀어 아우씨 죽어 왜이러냐 왜이러냐 응 그렇지 그렇지 어 통통이다 통통은 금방 풀리죠 좋아 아 데미지 너무 낮은데 꽤 높은거 같은데도 낮어 40이면은 정상인데 그냥 높은것도 아니고 낮은것도 아니고 오우 예스 아 너도 그거였나? 아까거 것도 와이었나? 좀 괜찮네 그렇지 아 제발 오우야 왕상자있다 뭔가 안정적인데 의외로? 활로에도 돈도 많이 캐고 은근히 그냥 기술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기술 없이도 깰 만하고 게임이 게임이 됐다 겁나왔다 보스는 역시 검으로 잡아야지 엑스 데미지 저거밖에 안돼 레이저 레이저? 되게 쎌거 같은데 생긴거는 별거 없네 대금 데미지도 혐의네 좀 그리고 보라색 아우 울렁 체력 체력 어어 좋아 아 저거 어디까지 간거야? 흐어여 뭐야 저거 처음 보는거다 크립 8 이게 더 좋은거 같애 대... 이게 디피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다음 보스를 봐야 알겠는데 데미지 5상승 이속 8 크리 방어 9 이거 해야겠다 이속 중요하니까 어디까지 있는거야 아 총이야 거리가 좀 애매하네 긴것도 아니구 어우야 그래 독보단 낫지 아 너희 안들어가냐 그냥 아예? 좀비인데 독 들어가면 이상하지 150원 제발 쓰게 해줘 150원좀 어 뭐야 강은 또 안붙이냐? 좋아 쭉쭉 가자 방어력이 좀 허달리는구만 이게 캐릭터가 약간 개개인차가 있나보다 다 똑같은 시점에 시작하는게 아니라 헤 뭐야 이거는? 어?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유령도 줬는데 범까지 줬어 범위도 엄청 길다 데미지도 뭔가 아 근데 쿨이 좀 엄청 기네 보스전 때를 위하여 좀 아껴놓을걸 내려 그리고 전기가 통하네? 여태까지 왜 안통한거야 창반낫겠지? 고만고만하다 보기들이다 보스다 죽어서 노는 아 원래 있던 위치를 기조로 쏘는건가? 좋아 잡았으면 됐어 추를 좀 있지만 애매하게 세개가 딱 맞네 먹지 않았나 방금? 착각인가? 뭐야 이건 창이야? 나 버섯커로 할래 쌈 스테이지 뭔가 좀 위태위태한데? 전만 못해 데미지가 좀 너무 낮아 저는 데미지가 진짜 잘 뜬거였구나 아닌가 지금도 조금 센데? 야 돈도 많은데 뭐 좀 나오자 아아 돈 돈값을 못하네 한 번에 세 번 어서 가 아껴두자 어서 가 아껴두자 혹시 모르니까 어으씨 어으씨 강해 강해 어으 어어 해골 소환 괜찮은거 나왔네 여기다 해두고 아 나 야 식물 소환도 있구나 소환해두자 좋겠다 얘네부터 해둬 얘네부터 아아 좀 몸으로 막아줘라 해골 아 그냥 관통해버리네 아 불 좋아 어 해골 잘 뽑았는데 이번에? 지금 별 도움도 안 된 놈들인데 어그로 잘 끌어줬네 좋아 멀끔하게 먹었다 이번 컷 뭔가 한 대 더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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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백삼십 영혼은 돈은 여기까지 먹으면은 백팔십 이 아니라 흠 어째서건 많이 어 사과 많이 나오네 먹어 어 많아 많아 닭다리 좋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지 야 이 9개 차면은 다른 슬롯에도 사과라 채워주지 슬롯도 많이 비웠는데 환불하면 안되겠네 아 야 검 뭔가 디자인도 그렇고 맘에 드네 살짝 케찹 묻어있는 것도 좀 그렇고 아 위험하다 써야겠다 왜 이렇게 잘 넣지니 아 얘네 정말 강하다 너무 쎄 쟤네는 진짜 쟤는 제일 쎈 거 같애 솔직히 구메랑도 그렇고 위험한 놈들만 있어 티어가 높아 아 아 진짜 이씨 그렇게 많아가지고 말이야 허어어참 혼자 있니? 혼자 있으면 문제 없지 상인이다 좋아 저거 하나 잡는데 서로 못때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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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저거 하나 잡는데 긴장을 해야되지 야 야 이거는 가자 가야된다 갈만한 티어다 저거는 책도 너무 아프고 저거 주세요 아 하필 너한테 써야되네 이거 마끼똥 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돈도 많이 더 안좋은 걸 주면 어떡하냐 아 불이야 도전까지 잘 써 그만 사자 아 불 묻혀서 생각하지만 그냥 때려죽 때려죽이자 구성 개니 내가 불 맞았네 이씨 휴양 이씨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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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써야겠다 아 이거는 위험하다 뭐 있는 지금 아아 졸라 쎄 지금 그렇지 예쁘게 예쁘게 협졸렸어 좋아 아이씨 아 이러면 안되는데 회복에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편한데 내가 저 X는 뭐지? 어어어어 뭔가 출발한거 나왔다 잠깐 두개가 나왔다 아아야야야 보물 보물 잠깐만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흐어어어어 회복해줘 그렇지 저거 잡으면 보물 준다 그러지 않았나? 와 괜히 썼다가 죽을 뻔했네 또 뭐 근데 쟤가 아닌가? 뭐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 있던 앤가? 착각을 한건가 내가? 근데 쟤는 무슨 책 같은데도 줬던거 같은데 쟤 집 반응 왜 저렇게 안하냐 야 아 야 싸개싸개 아 싸개싸개 좀 죽어야지 좀 편하지 그렇지 아싸 아홉개 복이 아홉개 크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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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좋아 좀 빨겠는데 이번에는 상어 나와도 이기겠다 소모가 좀 출연이 크겠지만 좋아요 좋아좋아 데미지도 준수해 그렇게 낮지도 않아 돈만 쓰게 해줘 좀 올바른데다 야 곡이 풍년이네 이씨 아 곡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안가져가는거 인간적으로 도매랑 도매랑 오 어택 3 대박 아 센놈 나왔다 아씨 아씨 어우 저기 안보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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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자꾸 방어 헷갈리네 어어어 이거 많이 위험한데 아 왜자꼬 아 왜자꼬 왜자꼬 나 무리하지? 아아 진짜 왜 저렇게 아프냐 야아 그렇지 그렇지 허어어 뭔가 정면에서 때리고 싶어 얘 얼굴을 보니까 어어 어 자꾸 이런 일부러 일부러 이런 디자인을 만든건가? 왠지 멍청해서 앞으로 가면은 못 때릴 것 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앞으로 가서 때리게 되네 허어씨 아 이렇게 많이 소모하면 안돼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안전빵으로 가야지 데미지 2 데미지 2 건방이다 아 자꾸 불신발 몇벌 나오는거야 이거 방어력이 5 올라간다고? 허어어어 허어어어 무조건 이거다 허어어어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이거다 에이 100% 이거다 이거 세상에 해골이 나오다니 이것도 궁수로 적어도 다음 맵은 걱정 없겠어 데리고 왔네 데리고 왔네 어 데미지 30이면 준수하게 바뀌죠 내 해골전이야 은근히 빨라서 데미지 2 그렇고 아아 뭐 뭐 해골 구경하다가 방어가 맞아 방패가 방어인데 정신 못 차려 진짜 대검은 히딘드고 자꾸 막을라 그래 아 저거 좀 쟤 저기 살라 그래 아아 불 맞았네 이씨 아아 아아 넙 아아 그렇지 어그로 좀 끌어봐 왜이렇게 튼튼해 이씨 그렇지 깜짝이야 나 쏘는줄 알았네 나까지 맞으면은 개 극혐일텐데 이거 왜 군대화가 되고있냐 점점 구성도 그렇고 쿨이 은근히 낮아져 좋은거야 어 뭐야 야 그거 왜 써 어 됐어 아 야 40원으로 저걸 주는돈데 어딨니 세상세상 맙소사 뭐하니냐 왜 안사라지냐 정들개 아 사라졌네 아이 왜 쟤 불 붙었어 뭐야 아 굉장히 위험하다 얘부터 얘부터 끝에부터 아 범이 왜이래 유두탄이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안정적이다? 딱돼 하아 돈 다 소모한거 치고는 얻은건 적지만 뭐 나쁘지 않은거 같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 살거 상점 나오면 진짜 극혐일텐데 오늘 너무 태문, 태문 없네 진짜 태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다리가 안맞네 아이C 센스있게 그런거 좀 맞춰주는 그런, 그런건 없는거야? 하아 좋아 아 소환 너무 좋은데 이거는 좋은거 안나오면 진짜 오래갈거 같은데? 필요도 없는거 근데 이거 전기 덕분에 쓸만하긴 하다 아 아 이거 왜 왜 건드려 거를 씨 그렇지 사과 좋아 바나나 하나 알 medium 2 아니 2 아 뭐 딜이 기억에 낸다고 해야되나? 딜 딜을 뭔가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이 맞는데? 얼추? 그렇지 어우야 그렇지 보증전에서 활약을 해줄지 모르겠네 그렇지 10% 10% 야 하나 잡히고 가면 어떡하냐 전기까지 써서 시너지도 좋아 안정적이야 이번 맵이 전멸 보다 더 낫다 야 뭔가 맥장 같은 거 나온 거 같은데? 끝에 입을 거야 아 쿨... 아니 속도때문에 입어야겠다 이건 딴 거 다 지쳐두르고 속도때문에 입어야겠다 속도가 많이 후달리니까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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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야 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야 저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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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스쳐도 안 돼 스쳐도 안 돼 아 그만 쏴 남자가 있었으면 죽었어 안 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기 스크롤에 묠일이까지 있어서 엄청나게 잘 받아주네 어어 잘 못해 잘 못해 어어 도전 과제 도전 과제 엄청 깨지네 다구리에서 잡아 40원 얘네는 쏘잖아 사이로 난 못 쏴 줘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아 이건 좀 안 좋아 어어 큰일 뻔했네 진짜 큰일 뻔했네 야 그렇지 궁수 좀 잘 맡아줘봐 그렇지 야 뭐야 이거 뭔가 변했어 쟤 갑자기 나대기 시작했어 공격 기능은 없나보다 뭐지? 뭐야 변신하는 건 아 아 아 처음 보내다 아 되게 세 보여 요런 놈은 다 설마 기사는 소환 안 하겠지? 기사는 오벨인데 오벨인데 걔는 여기로 잘 가져가는구나 어어 깜짝 놀랐어 폭우 냄새가 난다 진하게 아 취소 저거 위험하다 저거 쓸고 내려오는 건 위험하다 어어 다행히 사기층이 제로 돼 제로 돼 있나봐 어어? 드럽게 튼튼해 진짜 많이 때려오는데 내 방어력이 이런 건가? 왜절래? 헉 다행이다 아 소모 별로 없었어 오히려 이득이야 아 뭔가 되게 튼튼해 보이는 거 나왔네 방패도 나왔습니다 방패 방패가 낙기로 나올 것 같진 않고 방패라는 이미지의 패시브 아이템이겠죠 아마 열어봐 머리 색깔 변한건가 뭐지 못봤는데 건방 이거 메스냐 템이 10차이 나는데 해골이 너무 좋아 유틸성이 너무 좋아 마지막 맵 이거 깨면은 보스죠 최종 보스 캡티리만 있으려나 두 마리 있겠네 두 마리 나왔으니까 이미지로 아니면은 멀티를 하면 두 마리가 나오나 아 나 왜 저리로 갔냐 방어 뭔가 유용하게 쓰고 있다 갑자기 아 우리 해골 우리 애들은 다 해골이지 저 공수지 어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안죽냐 데미지 부족한거 맞나본데 그렇지 어 밀려도 좋아 어 어떻게 그렇게 등수하네 어 야 잘 싸운다 야 그래 소환인데 이 정도는 뭐 앙 떠안고 가야지 이정도 데미지 절은 저 저 아 몰라 데미지 적은거는 앙 떠안고 가야지 좋아 좋아 아 성가신 내가 있네 끌고와서 잡고 싶은데 맞춰라 저희들의 그렇지 엄청 세 딜 엄밀히 보면은 딜 낮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상한 놈있어 아이템 잡아 아이템으로도 못잡았어 아이템으로도 못잡았어 모션좀 봐 좀 죽어 야 왜 이렇게 안죽어 어 뭔가 풀렸는데 늑대인간이라는 특별한 모습 어 야 뭐야 저거 처음 봐 어 잠깐만 어이 반짝임 잠깐만 이거 개꿀 아닙니까 소환 소환 감수 개꿀 아니야 굴 아 물론 디자인적으로 좀 안올리긴 하는데 야 열심히 싸워라 나는 감옥 병사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지금 아 아 잠깐만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랑 만나버린 것 같아 개무섭게 생겼어 아 얼음은 안 돼요 아 쟤 나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쟤네 감당하기에는 그렇지 어 깔끔해 강해 암호 강해 체력이 왜 이렇게 저 위험한 맵은 가면 안 되겠지 그렇지 저 위험한 맵은 가면 안 되겠지 아 아 불안한데 위로 가는 거는 나 정상적인 길로 갈래 이게 뭐냐 나 돈 많은데 헤엥 데미지 5 마이너스라고? 어 능력치 올려주는 거야? 와 와 대박 별 별 별 별 녀석이 다 있네 영원 상인 같은 건가봐 돈으로 능력치가 상승했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올라간 건가 뭔가 아 몰라 때려면 알겠지 헤엥 뭐야 저거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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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돌진할 것 같은데 오오 야 야 야 잠깐만 어 야 히트도 장난 없어지 히트도 쟤는 내가 시야를 좀 확보해서 때려줄 것 같은데 경직도 안 들어가는 놈이 저 때를 따다 보면 어떡하냐 와 너무 아픈데 아 진짜 미치겠네 얘네 아 야 잠깐만 너무 센데 얘? 경직이 없어 야 왜 이렇게 세 와 다 날렸네 아이템 노템이야 어어 아 이거 적이 많으니까 패턴을 봐서 대응하고 그럴 짬이 안 난다 가자 그냥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막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얘는 또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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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라서 좀 주면 좋겠는데 잠깐만 아 좀 너무 너무 헤딩걸 어 뭔가 잔뜩 나오긴 했다 뭔가 나왔어 무기 딜이 너무너무 호달려 어 좋은 무이긴 한데 내가 지금 활용할 단계가 아니다 12 데미지 업이라고? 아 저거 어떻게 활용해 지금 어 네이클로버 뭐야 어 근데 얘부터 처리를 하자 아 아 야 잠깐만 이런 이런 아 뭐하냐 앞에서 패턴 낸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또 야 이건 뭔데 방어력이 12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렇게 방어력이 높아 저게? 아 얘는 보병이 나오는구나 필요 없어 아이템 좀 받아가자 24원? 돈 없다 얘부터 끌고가서 죽이자 너무 좁아 잘 익는다 야 잘했어 창매는 좀 안타까운 적인데 좋아 어? 변했어 도전 가이드 달성 칼 들었어 더 변신할 건가 본데? 꼴을 보니까 뭔가 소환사가 됐거든요 지금? 궁수의 전사의 죽기야 죽기 300포인트 달달하다 아 소환사다 소환사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아퍼 잡았냐? 저 빨리 죽여야 되는 거 볼 때마다 처맞고 있어 아 다시 노템이야 켄타우러스 때문이야 켄타우러스 때문이야 3연타 때려재? 왜 저렇게 잘 싸우냐? 나 못지 않은데?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야겠다 이게 그나마 약간 이제 변수를 줘서 전략적으로 싸울 것 같다 여기선 나는 군대야 개재밋네 근데 이렇게 싸우니까 소환 개좋은데? 체력 어 체력이 엄청 나왔네요 이번에 지금 나온 것만으로 5,60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나왔네 과일 좀 줘 아이템 하나도 없어 노템이야 뭐가 나오려고 만찬 회장이 있는 거냐 이거 깨면은 아 쟤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식당은 식당은 있지만 음식은 안 나와 재밌게 생긴 게 잔뜩 나왔는데 이걸로 가자 보스야? 아 나 진짜 회복할 거 없는데 혼자 나왔네? 진짜 멀티만 두 마리 나오나봐 아 오그로가 쟤한테 가 있구나 아 오그로가 쟤한테 가 있구나 진짜 위험했다 뭔가 이상한 짓 해제 나 방어 은근히 잘 쓴다 거의 슛을 없이 잡았네 막보 페털을 몰라서 그게 불안하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뭐야 저기 계속 이걸로 갈래 한번 풀로 싹 치워주고 가면 안되나? 중간에서 뭐 있겠지? 그렇지 뒤통수 준비하는 거 아니지?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한번에 왔다 좋은 거 나왔는데? 뭐야 이거 나왔네? 아 나 이거 소환하고 갔었어야 된대 아이 바보 됐어 아 허리야 널 죽여버리겠다 웃기고 있네 이런 뭐 이런 뉘앙스에 대하죠 어휴 눈 좀 봐요 너도 이 페이지 있냐? 어우 젤스끼 왜 헤이 아 이거 가까이 가면 한방에 죽겠다 나 진짜 리얼 아아 위험해 위험해 나 뭐 이상한 거 됐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소환은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야 아무래도 헤이 순간이 너무 와 저거 너무 위험한데? 저거 다이트되면은 나 그냥 한순간에 작살할 것 같은데? 아 야 저기 그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뭐가 됩니까? 아... 각을 되게 안주네 저기 너무 아파 입실이야 좀 오래 걸려도 해야겠다 내가 지금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서 소환에다 중점을 뒀더니 소환수가 힘을 못쓰는 지금 너무 힘드네 천천히 하자 어차피 최종 보스기도 하고 못 잡으면 또 잡아야 되잖아 괜히 나랬어 그냥 다 먹고 한 대도 안 맞겠단 생각으로 하자 아이씨 스윙 좀 보자 아 잠깐만 이러지마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이러지마 쟤 지팡이도 줄 것 같다 왠지 아 잠깐만 아 쟤 너무 빨라 수사체가 아 딜 너무 적어 어어 그렇지 아 저거는 가운데로 가다 맞는구나 아 아 아 채울 게 너무 없다 씨 야 나 회심 민격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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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해골공수 당연히 이 페이지 있겠지 왔다 갔다 할 건가 보다 잠깐만 잠깐만 기본으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어그로 잘 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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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모션이 너무 빠르다 야 야야야야 그건 좀 아니지 그런 게 있으면 있다고 진작으로 보여줬어야지 더러운 놈아 한방에 죽냐 쟤네들은 아 쟤네 없으면은 아 뭐야 아 뭐야 좋아 아 진짜 너무하네 이 새끼가 야야 아 괜히 소환했어 아 딜 너무 안 나와 아 중간에서 아 중간에서 그 창을 준 게 기회였는데 나한테 탁 우리 해옥텐도 좀 많이 없었다 이번에 아 이렇게 첫 도전의 꿈은 예 개작살이 났고요 예 개작살이 났고요 갑시다 아쉽네 노멀인데 못내면 어떡해 근데 이제 패턴 봐서 이거 알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짜서 가면 될지 기본 체력이 아까보다 훨씬 높네 아 계속하기가 좀 역한데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아 근데 아이템 잘 나왔어 또 짜증나게 이거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 아 데미지랑 체력이라고? 잠깐만 어택 3 어택 2 아 이러면 해야 되잖아 아 야 왜 이렇게 잘 나왔냐 갑자기 황송하게 참 시리야 벌써 야 아 이렇게 나오면 내가 당황스럽네 가자 녹화 한번 끊고 가야 되나? 아까 판 얼마나 걸렸지? 아 나 왜 이러냐 갑자기 녹화를 한번 끊고 가야겠구만? 두 편을 나눠서 전 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긴 아니야 아 울렁이 그러면은 녹화 한번 끊고 가죠 눈치 나 푸면 ated 생성 뻥 을 의 복 렁 렍 렁 렁 렁 렁 렁 렁 렁 렁 렛 감사합니다.